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경선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예비후보자,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7월 9일 금요일부터 7월 11일 오늘까지 3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예비경선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50%, 당원여론조사 결과 50%가 반영됩니다. 발표는 특별당규 제14조에 따라서 각 예비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체 9명이 예비후보자 중에서 총 6분의 당선인을 기호순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분들은 무대의 왼쪽부터 기호 순서대로 서주시면 되겠고요. 내빈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뒷줄로 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늘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어달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준비한 해바라기 판넬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으로 허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걸 국민 바라기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판넬을 가슴께로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강원동자 여러분, 여기 계신 저희 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후보자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당선자 여섯 분과 이상민 위원장님만 자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 내빈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달렸던 아홉 분, 이 아홉 분들은 우리 당의 자랑이자 저희 당의 자산이십니다. 자, 이제 여섯 분과 함께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님, 저희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부착하는 배번호입니다. 배번호, 셔츠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번호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주십사, 마지막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주십사 하는 스포츠 정신으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력질주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 텐데요.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휘수를 하나 받으실 겁니다. 받으셨죠? 네, 제가 셋, 둘, 하나를 세면 휘수를 불어주시고요. 우리 여섯 번 본경선을 치르시는 후보자분들께서는 스포츠 선수처럼 역동적인 포즈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5초에서 6초 정도 그 자세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네, 나머지 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